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더 밝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인이 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는 속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뭐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분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두고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보면서 옆에서 얘기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분씩 좀 무엇이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와닿았는지 뭐가 제일 문제였다 내지는 어떤 거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장면들이 있으면 뽑아달라고 해서 네 분이 하나씩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만 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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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훑어보는 느낌으로 이 주제는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태훈 변호사께서는 저는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이해찬 대표의 욕설 논란이 조금 많이 걸렸다. 걸렸다라고 하시죠. 이번 주 어쨌든 내용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시겠지만 조문 맞추고 나올 때 기자가 물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 예의가 아니다. 무슨 무슨 자식. HR 자식 이랬습니다. 그리고 욕설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물론 그래서 피해 호소인, 피해자, 피해 고소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금요일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뒤늦게나마 피해자로 하겠다라고 정정한 것 같아요. 피해자 얘기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렇죠. 피해 호소인이라나 듣도 못한 용어를 만들다가 거기다가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피해를 호소한 사람도 모유 사과예요. 피해자한테 사과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뒤늦게 피해자로 통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전에 총선 때 누구지? 그렇죠. 차명진 의원이나 김대호 후보 문제 막말이 있었을 때 이준석 최고위원회 이 자리에서 한 얘기 있습니다. 사고는 막지 못한다. 중요한 건 사고 이후의 당의 자세다. 기억하죠? 그게 거기서 표가 떨어지고 복구하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문제?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지요? 그렇죠. 그걸 사전에 알고 막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집권 여당이 특히 177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나 보고 유권자들을 판단하는 건데 이 일주일 동안의 민주당의 행보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왠지는 뭐 황근택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일단 현 변호사님도 이거에 대한 어쨌든 짤막한 코멘트는 좀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보신 걸로 좀 넘어갈까요? 저는 뭐 방송에서도 항상 피해자 고소인이라고 칭하지 못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요. 고소하기 전에는 피해자라고 그러고 고소하면 고소인이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랜 인연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변 참여했는데 하면서 한 몇 년 이상 봐왔고 이래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아마 비슷하죠. 이해찬 대표도 한 40년 됐고요. 제가 아마 그날 이제 토요일 날이었나요. 아마 시민단체 추도식에 갔는데 조희원 교육감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40년 됐어요. 굉장히 많이 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이랬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조문하러 왔는데 그런 질문들 또 저는 과연 옳은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당대표로 온 거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가까운 그렇죠. 지인의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기자가 질문을 못할 건 없지만 조문하러 왔는데 거기에 질문하는 것도 저는 꼭 옳은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당이 보이는 모습들 지금 말씀처럼 명칭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주변 분들이 2차 가해 그런데 저는 또 저도 말은 못하겠지만 2차 가해라는 게 뭔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지나면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 측에서는 뭔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뭔가 자료를 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그냥 2차 가해라고 얘기 못하게 하고 왜 그렇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또 침묵도 2차 가해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하시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건 원래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공격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왜 안 했냐 이런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름을 밝힌다든지 심지어 어떤 언론을 보니까 직접 얼굴에 나서라는 건데 그런 거 당연히 2차 가해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나서라는 게 어쨌든 사설론가 쓰셨더라고요. 평론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어쨌든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뭔가 그런 걸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네. 일단은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인 뽑아오신 거를 원래 들리려고 그랬는데 좀 진행상 이번에는 신장식 변호사님이 뽑아주신 거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죠. 네. 저는 홍준표의 막말, 배현진의 오버 이렇게 저는 근데 홍준표 의원이 무슨 최홍사 발언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권영세 의원이 이러니까 이분의 입장에 거부감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분이 원래 말하는 방식이다. 어찌 보면 아 홍준표가 또 홍준표 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더 문제는 배현진 씨 말이라고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지금 뭐 진중권 전 교수는 우동 얘기를 했고 배현진 의원은 또 삶은 소대가리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거칠었는데 거친 발언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배현진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박주신 씨 다시 재검 나가서 재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실은 2012년 2013년 지나면서 정리가 된 얘기고 정리가 되면서 사실 강용석 전 의원이 심지어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뭐 태도가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의원직 사퇴까지 했던 문제예요. 내가 이런 잘못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사퇴까지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말하자면 병무청과 신검을 했던 재검을 했던 MRI 찍었던 세브란스 병원 범찰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전부 다 한 통 속으로 음모론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당의 원내대변인이 계속해서 그냥 한 번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얘기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이심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소위 극단적인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맨날 얘기하는 코인파리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당의 원내대변인이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게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었느냐. 이제 와서 고인들의 아직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냐.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정치를 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게 나는 문제가 결론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배현진 원내대변인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발언. 결론은 있는데 논거는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배현진 원내대변에서 제기라는 문제가 99유튜버들이 하는 게 다 팩트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박준수 씨의 병역 의원에 대해서 뭐가 진실한 건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했던 발언들 다 팩트라고 가정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거예요. 신양식 변호사처럼. 그게 다 팩트고 박준수 씨가 병역 의혹 문제가 있고 지금 20개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총을 여러 군데 난사하면 안 돼요. 집중을 좀 한 곳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슈가 뭔가요? 정부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미래통합당이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송누리당이라는 어떤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성추문 같은 게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고들은 더 어쩌고 민주당과 비하하는 표현들도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미래통합당의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을 진료렸던 그런 성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여성 의원들이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될 건 피해자에 대한 문제 박원시 시장의 의혹들 예전에 지금 오거돈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밑둑둑 없이 아들 얘기 나오면 이게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총을 한 곳에서만 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쉽다는 거죠. 이준석이 선거는 떨어져도 난사는 안 합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저랑 같이 정치 시작했던 젊은 정치인 중에 난사하다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몸을 살린다 이런 문제보다도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선택과 집중 그 시기에 팔리는 메시지여야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메시지여야 된다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하여튼 박주신 씨 관련해가지고 박주신 씨에 대한 어쨌든 강제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주신 씨에 대한 의혹을 보수 진영에서 계속 제기했던 이유는 그 붙인 데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환으로 했던 것이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앞으로 더 정치적인 행보를 하실 수 없는 마당에 박주신 씨를 공격해서 만약에 박주신 씨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결론이 나온다 한들 그게 지금 시간과 열과 성을 쏟을 과정이냐 저는 전략적 판단 미스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한이라는 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결전론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보수가 9년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때 다급해져가지고 막 무슨 뭐 그때 당시 부정선거론 던지고 막 이렇게 다급한 것들 많이 던졌잖아요 그와 반대 현상을 지금 보수 쪽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방에 이 문재인 정부를 뒤집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 그럼 뭐겠냐 대단한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잡아내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부정선거를 잡아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헛스윙이 자꾸 큰 스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윙이 커져가지고는 절대 못 잡는다 저는 이게 지금 하나씩 이제 잔매를 때려야 될 판에 지금 계속 헛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보는 게 그러니까 정치인 박원순이 사라졌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뭐가 있냐면 아버지 조문하러 아들이 왔는데 거기에 아직 장례식 기간 중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그 의혹을 밝혀라 이건 또 모르겠는데 아들 조문 영국에서 겨우 비행기 타가지고 코로나 검사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빨리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최고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권영세 의원의 약간 홍준표 의원 관련한 복당 얘기가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제가 짝게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복당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자유로움 같아요 역시 김태경이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저는 복당 문제는 올해 내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또 한 분 누구지? 윤상현 윤상현까지 이렇게 당에다 중진 의원급이 누구리고 지금 우리가 초선 위주라 가지고 중진들이 어쨌든 이끄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다만 이제 좀 태도에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 무수석으로 탈당했던 것에 대해서 유관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전 연 내로 정리될 것 같고 아까 했던 말에 연장선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이 야구로 비유하자면요 저 투수 정신 나왔어요 지금 계속 폭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 이런 건 폭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상대가 폭투하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이 안 잡힌 상황이면요 우리도 홈런 스윙을 할 게 아니라 때로는 걸어나갈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맞추는 스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계속 무슨 한방에 4점 내려고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뽑은 이번 주에 걸렸던 지점은 뭐였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좀 침묵하고 있는 것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수가 이분들은 앞으로 이런 어떤 미투 문제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맡길 겁니다 일단은 주호영 통합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도 좀 하고 싶으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희 얘기도 좀 들어달라 이러면서 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내용이었어요 대통령께서 개원연설은 어쨌든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얘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답을 들으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는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당대표가 좀 아주 진실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언급하는 것처럼 후레자식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초기에 좀 이해찬 대표가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에 수석보좌관회에서 하신 메시지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검사들 문제 검찰 내에 어쨌든 기강 문제 그 당시 성추문이라든지 그 당시 서지원 검사건을 상정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조직 내에서 있었고 은폐가 되고 이런다면 기관장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걸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면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지시를 내릴 수도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에 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세 번 연속으로 있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해라 이런 거라든지 지시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필요한 메시지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좀 언급을 이번에는 이 앞선 건들까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아까 제가 메시지 드렸듯이 기관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기관장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책임자를 만들어가지고 여성가족부는 공기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지 당신들이 이걸 관리해라 당신들이 이 건에 있어가지고 공수처 역할을 해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확한 업무 분장을 지시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늦는 감이 있고 저는 뭐 이 건에 있어가지고 또 여러 침묵하는 여성계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서는 뭐 서지연 검사 이문정 검사 이분들이 입장 표명한 것도 봤는데 이분들이 뭐 다른 사건의 피해자라고 본인들의 위치를 상정하시긴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지금까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공황장애로 호소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나서 좀 의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 이준석 전체의 서지연 검사나 이문정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지 뭐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입장 표명이 없느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박원수 시장이면 오래됐죠 동기니까 벌써 이게 한 40년 가까이 된 인연이라 그동안도 계속 뭐 교류를 해왔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여성단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당 여성 의원들도 아마 뭐 인권위가 나서라 이렇게 얘기는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주변에 이제 뭐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의 전화나 이런 분들 얘기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이런 문제나 뭐 어떤 뭐 이런 걸 따져서 할 결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대충 알죠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가정법론 상담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쨌든 그분들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하고 물론 이분 다 가까운 분들이에요 대부분 여기 있던 분들이 또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뭐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해결도 그쪽에서 찾는 게 저는 그분들이 어쨌든 원하는 바가 있어요 보니까 제대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또 많다 근데 그쪽 진영에서 이제 사실 그 여성운동이나 이런 쪽 진영에서 대목격의 인물이 사실은 남인순 의원님이시거든요 남인순 의원님이 이번에 남인순 의원님이 이번에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인사들이 쓰게 된 계기가 그쪽에서 이제 그게 나왔다는 인기가 있거든요 심상정 대표가 먼저 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제가 당 사무총장을 할 때 그런 선과 관련된 있을 때 그렇게 썼어요 가해 지목자 피해 호소인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가장 레디컬하다는 대학 사회에서 먼저 쓰기 대학 사회에서 페미니스티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사건이 있었을 때 말하자면 이게 사건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라고 이제 어쨌든 법률상 여성가족부에서 해석을 해줬으니까 피해자라고 쓰면 피해자가 호소를 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중립적인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거기를 고소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학내에서 벌어졌던 일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럼 여성가족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게 통일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당 내에서는 그런 관련 당기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을 때 최초의 피해 호소인 가해지목자 가해자로 지목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거를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그런데 최초에 나왔던 거는 실은 서울대학교 여성들 여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다라고 하는 기원은 그렇다 기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아까 신장식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피해 호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런 어원이 있고 그에 반대되는 단어로서 가해지목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저희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가해지목자라고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를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해 호소인으로 격화시키기 위한 목적만 있었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가해지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야 그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예전부터 사무총장 할 때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최초의 연언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갑자기 또 용어 자체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더 쓸 이유는 사실 없네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좀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또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당연히 알고 계시는 당연하죠 사안이라서 그게 좀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들도 해주셨고요 현 변호사님은 정의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걸렸다고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사실 정의당 얘기를 방송에서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도 뭐 정의당 쭉 시켜보았고 진보정당 쭉 시켜보았는데 아 이제 약간 갈림길에 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정의당 그러면 예전에 뭐 그 전부터 보면 항상 그 내부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하던 pd계 범 pd계들 아니면 뭐 범 에넬계들 경기동부든 인천연합이든 인천연합이든 아니면 뭐 참여계든 이런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어찌 보면 됐는데 지금 이제 전혀 다른 모습 어찌 보면 이제 뭐 페미니스트 운동이라 그럴까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언론 같은 데서 민주당 이중대 뭐 벗어나기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는 정의당이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과연 이게 그동안 어쨌든 뭐 통일운동하던 분들은 뭐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또 있고 물론 그분들로 뭐 일정뿐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면 노동운동하던 분들이 대부분 있었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진보의 여러 물론 진보라는 건 뭐 여성 환경 노동 뭐 통일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노동운동 그 다음에 통일운동 이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운동 여성운동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방향추가 여성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이제 가는 조직이 보이는 거죠 그럼 진보정당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부류를 포괄하지 못하고 여성운동 페미니스트 운동만 가면 과연 이게 진보 정당이냐 그냥 뭐 여성당 아니든 뭐 그런 정당이 있거든요 또 여성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우려 아닌 우려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요거 다 앞으로 이제 어쨌든 신변호사님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 어쨌든 뭐 장혜원 리호종 의원이 조문 거부를 통해서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자 이제 정의당 당원 중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좀 분노를 보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어쨌든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왜 사과를 했냐와 사과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내분 뭐 내홍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되게 많이 들려왔는데 좀 그 안에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심상정 대표가 사과한 것은 추모 감정을 고려치 않은 것에 대한 사과였고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19살 딸이 있는데 딸하고 이 얘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러이러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쏘아 그래서 뭐 그렇죠 쏘아 그러니까 그 19살이니까 얘는 10살부터 지금까지 그냥 박 시장은 시장이에요 네 그 이전에 뭘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네 알 이유도 없어요 쏘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뭐 의제가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의당은 노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 사람들한테 딱 물어보면 사회적 약자 노동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요 정의당은 그리고 이 두 축을 사회적 약자 노동 오히려 이제 노동이 지금 사회적 약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있지만 노동 사회적 약자 이 두 축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는 뭐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장시경 딸은 혹시 안정환 선수가 축구선수인 건 알아요? 아 개그맨 방송인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방송인인 줄 알죠 2002년 월드컵 못 봤을 거 아니야 보면은 방송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 간의 그 인식의 차이 지식의 차이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한테 들었던 윤종신 씨는 왜 개그맨이 노래 불러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은 그래서 저는 과거는 애도하고 현재와는 연대하고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 같이 손잡고 가야지 어느 한쪽을 선택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 중에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조문에 대해서 아니 정의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조문 문제는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거기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민주당 패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나중에 그 5.18과 관계된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는 조문 가실 겁니까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사람마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것도 세대 차이겠죠 예를 들어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아까 안에서 왔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고인의 다른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조문은 다 가는 입장이지만 안 가는 것도 이해돼요 그냥 보면 저를 지칭하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 나와서 방송에서 굳이 안 가면 그냥 조용히 안 가면 되지 꼭 안 간다고 발표하고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있어요 그냥 안 갈 거면 그냥 조용히 안 가면 되거든요 나중에 왜 안 가냐 물어보면 제가 뭐 너는 거의 동일할 수 없으니까 안 간다 하면 되는 건데 먼저 밝히고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 아니면 저한테 조용히 갔다 오면 돼요 저 갔다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가겠다를 굳이 밝혔어야 했느냐가 되게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새로운 세대에게는 소왓이란 말이에요 사실 유호정 의원 만 27이고 장혜영 의원도 30대 초반 그들에게 서운하는 게 뭐 초반이야 난 동감인데 아 그런가 만 33세 이렇게 나와서 뭐 그런가 했는데 여튼 그분들이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그냥 10년간 서울시장 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전문을 다 보면 충분히 추모하고 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마디가 딱 있어서 이게 딱 쿼테이션으로 따진 건데 정치인의 언어가 어떻게 여론시장에서 소비되는지에 대한 고려 배려 내지는 그러한 심사숙고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 저는 장혜영 유호정 의원이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20대 여성들에게 30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는 거는 대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야 되고 두 분의 목소리가 사실은 심상정 대표 목소리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분들이 마치 정의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심상정 대표가 그 당에 또 반복하고 했지만 결국은 정의당이 결국은 약간 페미니즘 정당화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는 수가 없지 않나요 라디오니까 정확하게 아니라고 빨리 목소리로 들려 표정으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연대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정의당은 페미당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정의당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나라당도 뉴라이트당에서 애국보수당이 됐었고 민주당도 돼서 호남보수당에서 지금은 친노친문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이것도 이렇게 정리 안 하다 정말 이걸 제가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지층도 주요 지지층이 바뀌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저는 정의당이 오히려 테마 하나 잡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왜 언제까지 노동만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정의당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정치적 포지션이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다양한 색깔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민주의든 뭐든 딱 그래서 민주당이랑도 차별성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김태현 변호사님의 소외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무슨 뭐에 대해서 해야 될까 뭐 아니 뭐 뭐든 다 저는 이번에 조문정국을 보면서 김경수 지사를 다시 봤어요 김경수 지사가 조문 왔을 때 카메라 딱 들으니 뭐라고 하는지 기억 아무도 못하시죠 오히려 그런 건 기억을 못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피해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 사실도 모르지만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다만 같은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업적도 기려주기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뭔데 무슨데 다른 의원들은 마음이 너무 맑아서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 이게 맞나요 그렇죠 김경수 지사의 그 발언들을 그 발언에 첫날 나온 거에 조문을 오면서 좋네 좋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 발언들을 민주당 의원들 지참 시장들 당직자 당대표 곱씹어보시라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김경수 지사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의는 떠났고 그것과 된 사건의 진상은 계속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정치 사안들 여러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현 신장식 형근댁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